투표하시면은 블랙 되시는데 아이고 이 두번밖에 안했으니까 뭐 마지막 경고로 다가 봐 드릴게요 예 자 저희 뭐 매니저 님도 계시고 이제 pc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입을 잘못 놀리시면 안 돼요 들어오신 분들 받았구요 추첨 부탁드리고요 안 그래도 없는 시청자 소중히 하자. 아이 뭐 그래도 건빵이잖아요 헤헤헤헤헤헤헤 쭉쭉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뭐하는거야?